2016년 11월 13일 팬미팅이 끝난 오늘 지민의 로그 자 오늘로써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팬미팅이 끝났는데 너무너무 기대했던 팬미팅이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되고 또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팬들 아미들도 정말 즐거운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끝났으니까 또 연말 축제나 또 다음 콘서트나 팬미팅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나올 거고 오늘의 지민의 명언 우리를 자꾸자꾸 보고 싶어 해라 하는 게 나의 명언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